아까 저희가 병원장님 댁 보여드렸죠? 네네네 이번에는요 회장님 댁으로 갑니다 이야 회장님 댁이에요 아 어떡해 부녀 회장님 아니고? 부녀 회장 아니고요 진짜 회장님 우리는 좀 기풍이 있어 네 저희는 고급 회장님 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용인시 처인구 진정한 숲세권 매물입니다 보시죠 회장님 댁입니다 맞아요 보세요 회장님 댁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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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은 회장님 댁입니다 회장님 댁 진심 자 우와 이게 뭐죠? 우와 뭐야 어디야 우와 이야 이게 재벌집입니다 이게 재벌집이에요 왜 그래 여기 차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재벌처럼 사셔야죠 아 물이 두 개야 실제로 모호기업 회장님 부녀 회장님 아니고요 정말 회장님이 진짜 진짜 회장님 집이야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용인 회장님 댁입니다 여기 몇 평이야 여기 600평입니다 아 물이 두 개야? 600평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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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 1984.